이 차가 어둠을 헤치고 났을 거로 승강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력 없이 성공하기란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죠. 오늘 국민열차 노력을 향하에 출발합니다. 이번 역은 의리, 의리 역입니다. 남자끼리 이렇게 막 치고 박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남자끼리만이 천상 여자한테 섹시하다, 좋다. 저희가 이게 노력형 열차란 말이에요. 딱 보니까 살이 막 더 찐 것 같아. 노력 좀 하세요. 더 찌면 안 돼, 죽어 나는.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몸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데 나 옛날하고 그대로야, 내가 보여줄게. 정말?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. 살이 찐 게 아니라고요? 그럼 나는 6학년 중1, 중2, 중3. 고1, 고2, 고3. 지금 봐봐.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으면 이게 유지가 됐겠어. 얼마나 안겨요, 내가 변한 게 없어. 머리 스타일이 조금 바뀐 거 외에는 없어. 이게 다 노력이란 말이야. 그리고 내가 이것만 노력하느냐. 사람 얼굴 보고 웃지 마. 너도 그렇게 호감은 아니야. 어디서 까불어. 너도 언제까지 말로만 이렇게 할 거야. 출발합니다, 이것만 할 거야. 나는 이 바쁘 와중에도 신곡을 외워왔단 말이야, 신곡을. 뭐를요? 신스타. 신스타의 신곡을 보여주겠어, 뮤직큐. 신스타의 신곡을 보여주겠어. 아, 잠깐만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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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바지가 껴었어, 어떡하지? 바지가 껴었어, 어떡하지. 바지 빼면 돼. 아, 바지를 빼면 돼, 아. 아, what,acco, 화학, 화학. 신소가. 뭐야 이거? 뭐야? 왜 이래? 뭐야? 왜 이러지?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녀를 숨기기 위해 더욱 거친 남자로 살아왔던 내 강력기 형사 남자 중의 남자 하조수다 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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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상무 너는 이제 말하기도 지친다 그냥 바로 서에 가서 얘기하자 따라와 범인 아니라고요? 이 사람 진짜 질리네 뭐라고? 다시 한 번 말해봐 너 질린다고 그만 짖어 어떻게 그렇게 내가 쉽게 질릴 수도 있어 귀여워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해 칠세 왜? 여자의 남자야 뭐야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? 됐어 됐어 너 무색 이런 식이야 남자 돌아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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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 사람 뭐야 이거 남자 여자야 네 방금 뭐라 했어 남자야 여자야 그게 지금 형사한테 할 소리야 다시 한 번 말해봐 그럼 네가 똑바로 행동을 하든가 왜 이래 티패티를 왜 입은 너야 나 네가 한 번 입으면 중독돼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섹시해 나 부끄럽잖아 예쁘다 내 스타일이야 뭐 상자 천상 남자 천상 여자 내 스타일이야 아 반스 스타일이 아주 예뻐 2번이고요 부들부들 부들부들 뭐야 부들부들 잠깐만 잠깐만 야 주리주리 더럽다 더러워 어머 세상에 이 계집애 치아가 완전 새하얘졌네 야 너 또 뭐 했지 틀네 아 네 담배 끊었어 어머어머 야 너 완전 꼴 추였잖아 어떻게 끊은 거야? 금연 패치 붙였어 와 야 와 몇 개야 이거? 300개 아 잠깐 있어봐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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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 피워 안 펴? 안 핀다고? 안 핀다고? 뭐야 언니 빨리 끊자 아 아 아 아 아 금연 해 아 더러워 다 금연 해야 돼 금연 안 하는 것도 게으른 거야 게으른 맹이 게으른 맹이 오쟤는 왜 이렇게 아 깜짝 놀랐네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그리고 부들부들 코너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라도 살아남았으면 됐잖아 아 없어졌으면 새로운 코너를 잘 생각을 해야지 그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아유 오빠님 오빠도 담배나 끊어 아 아 2번 역은 라틴 라틴 역입니다 오 라틴 오 오 오 야 오 오 오 오 오 안녕하세요 라틴 댄서 루나예요 이야 루나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내가 아까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어 근데 루나씨를 보면은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나의 스트레스가 깔끔하게 날라가 진짜 그래요? 네 그럼 내가 에너지 넘치는 춤 보여줄게요 아 진짜로? 오케이 대비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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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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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씨 아아 죽일려야 진짜 죽여 아니 누나씨는 어릴 때부터 춤을 배운거야? 아니면 어렸을 때 꿈이 댄서였어? 아니요 네 어릴 적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오 근데 왜 선생님은 안했어요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아 혹시 학생들이 막 집중 안하고 그럴까봐? 아니 칠 편의 글씨를 쓰면은 지워지고 우와 쓰면은 지워지고 오 야 뭐야 뭐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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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면은 지워지고 우와 쓰면 그만 아유 야 쓰면은 지워지고 와 아 어우 뭐하는 것들이야 이거는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고 루나씨 근데 나는 루나씨가 그래도 선생님이었으면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나 그래도 과외 선생님으로 인기 많았어요 아 진짜로? 응 왜 학생들한테 친절해서? 응 아니면 과외비가 싸서? 아니요 그럼 인기 비결이 뭐야? 아 제가 진도가 빨랐거든요 엄마야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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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도 야 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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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하 야 야 서윤씨 나랑 진도 뺀걸래요? 너네는 저기 진도로 가라 진도로 아 엄청나네 진짜 야 루나씨 응? 진짜 아 나 뿅 갈 것 같아 아 진짜 우리 더 늦기 전에 응 워터파크 한번 갑시다 아 그러면 비키니 좀 골라줘요 아 좋지? 응? 아 요거 어때요 요거? 잠깐만 요거 아 요거는 좀 밋밋한 것 같은데 밋밋해요? 네 밋밋한 것 같아 그럼 이건 어때요? 너무 바라잖아 이거는 아 진짜 뭐 좀 특별한 거 없어? 그럼 이건요 아무것도 안 해볼거야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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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호씨 다음에 또 만나요 오케이 See you later 아 이번 역은 하얼빈 하얼빈 역입니다 하얼빈 역입니다 하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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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우리야! 홀라를 놀아봐요! 진상을 부리며 헌팅을 시도하네 자이와 주세요! 나쁜놈 들이기만 한다 와! 자이와! 자이와! 이 돗자리를 사라! 아이와! 줄잘김만? 술자리 게임 가능 줄잘김만?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아이씨 뭐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누가 돗자리를 누가 사요? 과이어서 사이어도 사! 이 돗자리 김보성이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돗자! 우리! 과이어서 사! 군사이어도 사! 너는 코미드빈 리그 MC 공서영이 아니냐? 과이어서! 안녕하세요 코믹 MC 공서영입니다 매주 코믹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과이어서 사이어도 사! 과이어서 사이어도 사! 과이어서 사이어도 사! 야구 여신답게 정말 아름답구나 너 자현민이냐? 그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얘기 참 많이 듣고 잘했어요 과이어서 사이어도 사! 과이어서 사이어도 사! 과이어서 사이어도 사! 어떻게 얘가 자연미인이야? 자연미인이지, 이게 자연미인지 이거 어때, 자연미인이야 생겨야지 나아가 와야도사 이건 자연인 미, 미, 자연인 야, 야, 야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야, 야, 야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저기야, 시끄러워요 왜 그럴 렌더라, 진짜로 안 들으면 그잖아, 김하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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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 나이가 어땠어 왜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, 이 사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, 더 가자 아, 아 이것들이 공공장소에서 봐! 안 말리면 뭐해? 여자, 여자, 여자! 뭐야? 여자, 여자, 여자! 공공장소에서 안 말... 야! 노래를 불러! 노래를 불러! 노래를 불러! 안 맞을 뻔했어, 이 엄마나! 안 맞았잖아! 거기 하는 거야! 아, 밀어! 아, 얘기를 들어보는 얘기야! 나는 공공장소에서 떠들거나 시끄럽게 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싶어서 한 거야, 이 녹색개문아 녹색개문아 아, 노래? 그래! 노래 좋지! 그렇지! 알았어, 노래 내가 잘 부르게 해 줘? 진짜로? 노래를 잘 부르면 나처럼 성냥이 좋아해야 되는 거야! 그러네! 그따구 성냥 갔다 이리 와, 내가 성냥 좋게 해줄게 진짜야? 정말이지? 내가 트레이닝 시켜줄게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그럼! 오케이, 오케이! 너 잡어! 너 뭘 잡아요? 이거 잡으라고! 아, 그래? External 연습! 그래서... 그래서...! 따라서 연습! 어... 어! 아!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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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다 됐어, 들어갑니다 나한테 뭐 할 것도 없이 뭘 들어가요 한 것도 없이 다 했어! 다른 분 해주세요 얼마나 노력해요 노력 좀 제발 뭘 노력 더 이상 어떻게 하냐 너나 노력해 웃기지도 않고 저는 웃긴 역할 아니어도 멋있고 진지하고 이런 역할 잘하잖아요 그거 누가 못해 웃기는 게 힘들지 그런 거 누가 못해 나도 다 할 줄 알아 그런 거 에이 그런 역할을 해봐 사람들이 계속 웃지 웃어? 내가 왜 웃어 진지한 거 하는데 감동받고 다 저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에이구 말도 안 돼 뭘 안 돼 바로 한번 해봐요 야 아무도 안 웃어 내가 딱 그런 거 하면 다 감동받고 그러지 해볼게 나와 나와 하루바뜨뜨 저렇게 알뜰한 여자는 처음 봤다. 왠지 할머니한테 누런 반스 물려 입었을 것 같다. 그것도 구멍이 났겠지. 저렇게 알뜰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. 앞으로 카드 쓰세요. 어디 있어요? 이렇게 긁고 이렇게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쌓이는 이렇게. 뭐라고 해 지금 좋아서. 뭘 뭐를 해? 사장님. 어? 뭐가 뭐지? 바로. 너를 보자. 뭐가 보자. 아니.